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 DFC는 수산봉 오르맛는데 여기도 한 진짜 오랜만에 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오늘 근데 날씨가 비가 오고 안개가 좀 끼다 오니까 정상에서는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도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렛츠고 와 아침에 오니까 또 산새 소리가 많이 들리네 비행기 소리랑 어 저기 여러분들 저기 그네 그네가 있네 그네 그네는 좀 나중에 봅시다 그래 정상이야 다행인가 와 와 너무 좋아 와 스릴 있어 스릴 있어 와 아 너무 좋다 아 아 와 스릴 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니가 지금 여행가서 저 혼자 이렇게 밥을 먹게 됐네요 오늘은 그 이게 도시락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사 왔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저희 집 잡곡밥입니다 원래 여기 흰밥 있었는데 흰밥이 그래도 흰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잡곡밥이 좋잖아요 그래서 잡곡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어 어 음 그 암 아 어머니 여행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4월 갔다 왔거든요 한 1시간 거리 수산물 갔다 왔는데 근데 애월 그쪽 제이시는 사귀보호보다 비가 많이 안 오던데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잘 찾아왔네요 맛있네 잘 찾아왔네요 드디어 내일 수술 시술 받으러 간다 레일의 시술 귀염 아까 병원에서 자랐거든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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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처음으로 술 먹방을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괜찮고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맛있었죠 계속 전화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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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